워킹 런지, 브이런지, 허벅지부터 힙까지 완벽한 라인 완성하기 워킹 런지 허리와 등을 곱게 세우고 바로 선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상체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디뎌주세요 뒤로 빠져있는 다리의 무릎이 지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숨을 내쉬며 하체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동작은 15회씩 3세트 하세요 앞으로 내밀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워킹 런지 등을 곱게 세우고 상체는 움직이지 않은 측 한쪽 발을 대각선 뒤로 내디뎌주세요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내려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하체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 다리를 바꿔 운동하세요 이 동작은 15회씩 3세트 하세요 발끝이 무릎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